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주택정보박람회가 마련됩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주택구입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첫 주택구입 희망자를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샬롬센터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돕는 제23회 내 집 마련 주택정보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여 개의 은행들을 초청했는데 이번에 은행에서 적게는 만불의 그랜트를 포함해서 많게는 주택구입가격의 5% 까지도 그랜트로 주는 또 이자도 없이 PMI도 없이 그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행별로 살펴서 본인한테 맞는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내 집 장면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전 지역에서 주택구입 시 6만 달러까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입 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은 45만 달러, 콘도는 38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준비 사항은 8시간 주택구입 교육 이수수료증과 신분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면 가능하고, 크레딧 점수 620점 이상의 2년치 세금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구입가격의 0.5% 금액을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 1, 4분기 LA시 콘도 기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MLS 통계를 보면 5월부터 주택판매자가 장기간 대기하면서 주택구입자들은 높은 가격대의 주택을 섣불리 구입하지 않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5년 들어서 이미 주택가격이 주춤하더니 올 봄 들어서는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지역에서 고르게 매물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집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비싼 집은 당연히 안 사겠죠.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 주택 가격보다 상승한 주택가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실질적인 주택구입 희망자들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필요한 융자 조건을 충당하지 못하는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일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일입니다.